우리나라 하음 종조 있으며 또 하음 초조 있었던 의상대사께서 창건하신 유서 깊은 하음도량인 범어사에서 하음살림을 시작해서 법회를 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매우 뜻깊은 의미가 있는 법회의 살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 하음살림 법회에 소송을 참석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주지스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음경은 알고 계시다시피 부처님 갱년 가운데 가장 수승한 최상성법을 설해 놓은 갱년이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교의 모든 법문이 하음 법문 안에 다 수용이 됩니다. 마치 육지에 흐르는 강물이 계곡은 흘러서 바다에 들어가듯이 모든 불교 갱년의 법문이 하음경 법문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가령 김에 가면 낙동강이 있고 저 서울에도 한강이 있고 북한에 가면 압록강, 품안강이 있죠. 이런 강물이 결국 흘러서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바닷물에 섞여버리듯이 모든 부처님 갱년의 법문 뿐만 아니라 불교 밖에 있는 모든 사상도 하음경에 수용된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음 법문이 최고의 법문이다. 흔히 말하기를 부처님이 보드가에서 정각을 이루었을 때 부처님이 깨달은 그 안옥 따라 산막, 산볼이 정각 그 내용을 그대로 보여준 갱년이 하음경이다 이럽니다. 그래서 다질만 할 때는 하음경을 열의 정각 개행경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또 하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 빛날 하자지만 꽃 하자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하 꽃으로 음 장음을 했다 꾸며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법상위에 꽃을 올려놓았지 않습니까? 이게 꽃으로 장음한 거예요. 그래서 하음이란 말이 꽃으로 아름답게 꾸며놓았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하음경에서는 꽃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세상이라고 봐요. 이 세상을 우리는 부정적으로 나쁘게도 보고 더럽게도 보는 이런 또 관점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하음 법문에는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다. 또 빛나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꽃을 무엇을 비유해서 말했느냐 하면 중생의 마음, 우리 마음이 꽃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보살행이 일어날 때 그때를 꽃이 핀다 이럽니다. 그래서 하자는 보살 만행의 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옴은 꾸민다는 뜻이라 했죠. 장음한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인생이 가야 할 길. 불교에서는 중행이, 인생이 가야 할 길은 저 부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 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부처의 길이에요. 그래서 언자를 해석할 때는 깨달음의 길, 보리로라 이래요. 깨달음을 보리라 하지 않습니까? 깨달음의 길, 부처의 길을 꾸며놓는 것이다. 이 말이 하음이란 말입니다. 보살 만행아 장음 보리로 이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또 하음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대의가 무엇인가. 앞에 덩민스님이나 무비스님께서 설명하셨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하음경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마음이다. 간단히 줄여서 말하면 유심대의라 이래요. 마음. 하음경 대의를 통, 만법, 맹, 일심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법을 통합해서 마음을 밝힌다. 일심, 마음을 밝힌다. 불교는 마음의 용교입니다. 불교. 마음이 부처라는 말 많이 들어오셨죠. 바로 깽에서는 하음경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처다. 경법문 속에 마음과 부처, 중생 셋이 차별이 없이 똑같다. 이런 경문도 나옵니다. 또 부처님 법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할 때 근본 불교, 소성 불교에서는 물론 대성 불교, 대성 경전에도 설해져 있습니다만 인과법과 인연법을 설해요. 이 세상은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 결과가 어째서 나타났느냐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인이. 마치 농사를 지을 때 논밭에 씨앗을 뿌려야 싹이 나서 농약물이 재배되어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이다. 이걸 인과법이라 합니다. 불교를 믿을 때 교리적으로는 인과법을 믿어야 불교를 믿는 것이 됩니다. 인과법을 믿지 않으면 불교를 믿는 것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세상 모든 것을 불교에서는 인년소치로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엄법회에 참석해 있는 이것도 인년이잖아요. 인년. 범어사 도량에 와 있는 이 자체가 인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인년입니다. 인년.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일년에 사계가 오지 않습니까? 지금 가을이 깊어 고점으로 갑니다. 이런 것도 인년입니다. 인년도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아시죠? 우리가 태어날 때 세 가지 인년을 결정해버립니다. 사람이 중생이 태어날 때 세 가지 인년이 결정이 돼요. 부모를 어찌해서 누구 아들 딸로 태어났느냐 결정이 되어버려요. 어디서 태어났느냐 고향이 결정되어버려요. 언제 태어났느냐 시간이 결정되어버립니다. 이걸 흔히 동양에서 쓰던 말로 바꾸고 말하면 천지인 삼대의 인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태어날 때 결정된 세 가지 인년이 또 평생 사람을 만나는 인년 때를 만나는 인년 장소를 만나는 인년 이 세 가지로 쭉 연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꽃이 필 때 봄에 피는 꽃이 있는가 하면 가을에 피는 꽃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절인년이라 합니다. 또 사람이 친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회가 멀어지는 그런 인간관계도 때로는 있어요. 이런 것은 사랑과의 인년 때로는 우리가 여기 살다가 저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지역 공간의 인년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듯이 불교의 모든 교리가 인년법 달리 말하면 영기법으로 설명이 돼요. 그래서 부처님 본문을 요약하면 인과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인년법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근본 불교에서부터 설해지기 시작한 것이고 소성경전이라고 여기는 안경의 내용들이 전부 이런 법에 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법을 말하면 일심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마음 하나 한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자지우지 된다. 바로 안경같은 경전의 법문이 일심법 법문입니다. 안경경문 속에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구절이 있는데 일체는 오직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인생이라는 것도 마음 뿐이에요. 세상도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세상이라는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일심법 법문은 소성불교시대 근본 불교시대 소성경전에는 설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성경전의 대성경전의 이런 법문이 설해지기 시작했다. 마음이 부치란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특히 중국 선종에서 많이 해온 말이죠. 마음이 부치란 말을 안경같은 개념에서는 설해 놓지 않았습니다. 근본 요리에서는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대성불교가 일어나고부터 설하기 시작한 법문이에요.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 이해할 수 있도록 뼈를 들어 말하면 옛날 제가 컴퓨터를 잘 능숙하게 쓰지는 못하지만 1990년대 초반부터 썼어요. 그때는 칼라 컴퓨터가 아니고 흑백 뭐 팬티룸 뭐 이거 이게 점점 버전이 높아져요. 옛날은 수치로서 컴퓨터 성능이랄까 이걸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아주 성능 좋은 컴퓨터들이 많이 나오죠. 노트북이 나오고 무슨 말이냐 상위 버전이 나오면 하위 버전은 그만큼 가치를 유용하게 지니지를 못합니다. 이렇듯이 이제 이 불교도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쭉 발전해 내려오면서 물론 근본교의가 있지만은 그 법문을 설하는 방편이 차원이 점점 높아져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대성불교에서는 전부 일신법을 설하고 있어요. 일신법 그 속에 물론 앞서 말한 인과법문이라든지 연기법 법문도 다 들어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하은경의 법문이 이러한 유심대의를 가지고 있는 법문이다. 이걸 먼저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하은경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또 하은사상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뭐 개인전에 능행에도 설해져 있고 법학행에도 설해져 있습니다만 오탁악세라는 말이 나와요. 다섯 가지 혼탁한 것이 만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들면 급탁을 얘기합니다. 급탁이라는 그건 시간을 뜻하는 말이잖아요. 살다 보면 구전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천재 저변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경제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불안한 그런 마음을 다 가지셨지 않습니까 제가 사는 암자에는 지진으로 돌탑을 몇 개 사놨는데 몇 개가 무너져 버렸어요. 피해요. 그런 게 급탁입니다. 또는 흥면이 되는 수도 있고 전쟁이 일어나는 우리 북한 핵무기 때문에 한참 사드가 배치되어야 되느니 많은 논란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핵무기 전쟁할 때 쓰는 거잖아요. 급탁이에요. 또 지리병이 도는 수가 있어요. 특정 지역에 뭐 예를 들면 겨울 지나다 보면 꼭 관계 알룸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급탁이라고 설명을 해요. 살다가 보면 어쩔 수 없이 굳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중생의 업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괸탁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속에 이걸 괸탁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 온갖 사상이 복잡하게 뒤엉키는 시대죠. 갑이라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 이래서 주장이 달라서 마찰이 일어나고 서로 대립하면서 싸우고 이런 걸 괸탁이라고 해요. 괸탁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번뇌탁이 있어요. 문명이 발달할수록 번뇌가 더 많아져요. 왜 그럴까요? 보고 듣는 시청각의 경계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달리 말하면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불교의 요리로서 말씀드리자면 억감이 팽창한다는 얘기예요. 요즘은 사람이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여행도 많이 합니다. 애국여행도 손쉽게 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행동 반경이 엄청나게 넓어지는 거예요. 신업이 그만큼 움직이는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하면 말 많이 합니다. 부산 시민들도 부산 사람들 말 많이 하죠. 말 많이 하는 가만히 들어보면 남 홍보는 얘기 지자랑 하는 얘기 딱 두 가지 입니다. 말 많이 해요. 구업이 양쪽으로 증거한다는 팽창한다는 얘기예요. 생각 온갖 생각 다 하잖아요. 생각이 단조롭지 못하잖아요. 이 생각 했다가 저 생각 했다가 어떤 데는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잖아요. 생각이 많이 일어나니까 잠이 도망가버려.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나중에 신경 시약 좀 걸리고 더 심해지면 우울증이 와버려. 이런 시대다. 이거예요.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신구의 상업이 양쪽으로 자꾸 팽창되는 시대다. 이걸 번뇌탁이라는 거예요. 번뇌탁. 그다음에 맹탁도 있어요. 맹이란 말은 모순맹자인데 요즘은 사람이 사회가 복잡 다단하게 발달되어 놓으니까 사고를 죽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어떤 스님이 나한테 강의를 듣던 어떤 스님이 기본 요리 강의 하면서 생로 병사 이 네 가지 고를 말하니까 스님 요새는 생로 병사 아닙니다. 이러들어 무슨 말이냐 아니까 생로 사고 삽니다. 이러들어 사고 하면 교통사고 비행기사고 기차사고 뭐 그걸 맹탁 이라는 거예요. 중생탁 요새는 중생들이 좀 치사해요. 옛날 저는 마음이 단순하지 않거든요. 요새 문명이 발달할수록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묘한 역설적인 얘기죠. 아이러니카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문명이 보도로 발달하는데 행복을 느끼지 못해 생각이 복잡하고 남돌없지 못해요. 중행이 탁 해제버려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물질적으로 고급화된 긴 상태로 사는데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 많이 먹고 저도 어제 서울에 가서 해양법회를 불교 방송화 하자 했는데 사장님 모처럼 한정식 식당에 가서 밥을 함께 사준 음식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다 먹지도 못하는 거 얼마나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얼마나 우리가 잘 먹나요. 또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옷도 있었죠. 상권이니까 옷도 옛날보다 고급 옷을 입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허전하고 쓸쓸하고 뭔가 불만스러운 생각이 자꾸 일어나고 짜증이 나고 행복을 못 느껴. 행복은 단순해질 때 느껴지는 게거든요. 감정이 잘 정리되어 단순해질 때 행복이 잘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되어 가는 이 시대 사람들은 사는 게 불안하고 더 힘들고 불평 불만이 더 많아지고 결론적으로 말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하은 법문을 배우라 이거요. 하은 법문 하은 법문이 어떤 법문이냐 앞서 대의도 간출해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은 법문은 모든 것이 부처님 은혜고 모든 것이 부처님 이실력이고 모든 것이 부처님의 공덕이다. 하은 경에서는 부처님을 법신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을 내쉬옵니다. 60건 번역본에서는 노사나불이라고 80건 번역본으로 번역된 경에서는 비로자나불이라 하는데 법신불 법신불이 뭐냐 우리가 앞서 말한 여러가지 사례들을 들을 말했는데 뭐 업이 지어지는 방향을 따라서 신구의 삼업을 설명했고 이렇습니다마는 내 마음 본성 자성을 하은경에서는 비로자나불이라 하는 것이고 이 비로자나불이 범어 바이로 찬하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이제 소리나는 대로 옮겨선 말인데 뜻을 말하면 끝없는 빛이 빛이 비춰져 나온다 이런 뜻이 끝없는 한없는 빛 강맹변조라고 한문으로 번역하거든요. 끝없는 빛 우리 마음이 빛이라는 거예요. 하은경에서는 이런 말을 여러 품에서 여러 차례 설하고 있습니다. 보살들 설명할 때 보살들은 자기 마음의 빛을 쓰고 사는데 광명 빛을 쓰고 사는데 중생은 번뇌 또는 업장 이것에 맡겨서 살고 있다 이런 대목이 나오죠. 그래서 하은 법문은 오늘날 현대사회를 사는 사람들에게 생활의 지혜를 제공해 주고 또 터득해 터득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밝혀주는 밝게 또는 달리 말하면 조화 통일시켜주는 그런 법문이다 이렇게 말해오기도 했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자 세상을 우리가 좀 더 잘 보자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세상 자기 자신의 업식에 따라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업장 또는 업식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과연 내가 아주 행복하고 기분이 좋을 때는 이 세상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불만이 많고 사회에 대한 증오심이 있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세상에 대한 적개심이 생기고 말이에요. 어디 가서 무슨 엉뚱한 사고를 한번 저질러버리고 싶은 충동 같은 것도 일어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감정에 서로 상반되는 경계에 끌려가는 것은 이것은 장의 마음을 밝히지 못한 말하자면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의 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살아야 될 것인가 말하자면 생각을 다시 하고 때로는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나가야 된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온갖 감정을 일으킵니다. 때로는 기분이 좋을 때도 있는데 때로는 화가 나가지고 못견딜 정도로 내 마음이 폭발할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정 폭발을 잘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옛날에 어느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포정을 보고 돌아가가지고 한 말이 한국에 갔더니 사람들의 포정이 하내기 일보 직전이더라 이렇게 조금만 있으면 화가 나서 막 인상을 쓰고 호막한 말을 하고 할 듯한 이런 기세로 보이더라 또 어떤 분은 내가 아는 분이 작가가 한 분이 있는데 책을 썼는데 몇 년 전에 책을 하나 받았어요. 책조묵이 보살님 여성분 인데 책조묵이 특이해 폭탄을 안고 사는 여자 제목이 참 이상해가지고 안전핀이 장치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 이런 어떤 감정의 굴곡이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환경공부를 하고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그 슬픔 속에 비로자나 부처님이 있어요. 하가 났을 때 마음에 분한 생각이 자꾸 일어나고 이럴 때 그 하 분함 속에 비로자나 불이 있어요. 물론 웃을 때도 마찬가지고 희노애락의 감정 모든 것은 비로자나 이 세상 모든 것은 작용을 현상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은 비로자나의 작용이에요. 그리고 앞서 말해준 이 세상은 하응계에서는 화장세계라 합니다. 비로자나부로의 세계를 화장세계 화장차례라는 말도 있고 연화장 세계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꽃세계라는 뜻이요. 아까 합창단에서 연꽃 노래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연꽃은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죠. 항암경에도 전부 수 없는 연꽃의 얘기 또 항암경과 쌍백을 이루는 법학행에도 전부 연꽃의 얘기죠. 연꽃 연꽃의 특징을 또 하나 말씀드리면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연꽃은 더러운 연못 물에 자라도 꽃이나 잎에 물이 직접 닿지는 않습니다. 처염상정이라 이러죠. 사자성어처럼 표현해가지고 더러운 데 있어도 오염되지가 않는다. 항암경 본문에도 여연아 불착수 심청정 초급 이란 말이 있습니다. 연꽃이 더러운 물에 젖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를 때로는 가민토 애토라고도 말하잖아요. 부처님 세계를 정토라고 더러운 세상에 산단 말이에요. 이때 쓰는 말로서 해석을 할 때 더러운 세상에 살아도 우리 마음은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 현실이 힘들고 괴롭고 고단해도 별거 아니요. 불교가 전부 고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가르침입니다. 불교는 부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한 말씀 한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중행이 그때 가지고 있는 괴로운 마음 이걸 고쳐주는 거예요. 고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불교예요. 불교의 목적을 잘 공부해서 아시는 분 알고 있겠지만 마음을 첫째는 지혜롭게 두번째는 편안하게 세번째는 착하게 우리가 불교하는 마음 불교 부처님을 믿는 마음을 불심이라 하잖아요. 불심 하가나 악한 생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가 날 땐 남을 때려주고 싶은 때도 있잖아요. 그때 그 악한 의지가 일어나려는 이걸 억물러서 참고 선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 그래서 불심 속에는 지혜 와 알락 즐거움과 선 세가지가 들어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를 하는 마음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기 인생을 아름답고 빛나도록 잘 살아요. 이 세상은 전부 빛에 의해서 나타나는 세상이에요. 맘이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물론 전기불을 밝혀놓으면 또 보입니다만 옛날에는 전기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빛을 비추는 세상 이게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 화장세계 인데 그 화장세계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 마음 안에 있는 비로자나불의 세계 화장세계 이걸 깊이 생각하고 느낄 줄 알면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인 행운 품음을 읽으신 분들은 혹 기억하실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인 행운품 보인 보살의 열 가지 원력을 설해 놓은 거잖아요. 이게 하음경의 마무리 짓는 본문입니다. 하음 전체의 내용을 보인 행운품이 그 구절 속에 보인 행운의 하나하나 공덕을 찬탄하면서 뭐 뭐에도 미치지 못하고 백분은 이래도 미치지 못하고 천분은 이래도 미치지 못하고 쭉 나가다가 끝에 가면 우파니 사타분은 이래도 미치지 못하나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특수한 용어가 하나 우파니 사타분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가장 작은 수치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가장 작은 수치 일이 못 되는 것은 소수점 영점 해놓고 일 한다든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가령 이제 반은 2분의 1이라 하잖아요. 국민학생들이 배우는 산수 속에서 반은 2분의 1이라 하거든. 소수점을 찍어서 표현할 0.5라 하는 거예요. 10분의 1은 0.1이요. 1000분의 1은 0.001이겠죠. 100분의 1은 0.01이고 이러면 0 해놓고 점을 하나 찍습니다. 그래놓고 매생을 찍을 때까지 0.001 해야 돼요. 매생을 해야 돼. 이 분모는 무한대거든. 분수로서 나타내면 분모는 무한대 있으니까 그래놓고 분자에 1을 해야 되는 거예요. 0 점 찍고 한참 0을 그야말로 겁이 다하도록 일할까 가장에서 말하면 그러고 마지막에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파리 샀다 분은 일이라 이러는 거예요. 우파리 샀다 분이라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음이냐. 마음을 잘 알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대해서 잘 생각해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이 괴롭다 혹은 슬프다. 마음의 온갖 분노가 치솟는다. 중생은 업에 의해서 이런 심리상태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빈번히 나타나는 거예요. 이럴 때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내가 하를 내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괴로워하는 마음은 내 전체 마음의 우파니 샀다 분이다. 오고도는 영 점 해놓고 영 을 한참 하다가 일 그야말로 중생의 번뇌를 하은경에서는 아주 미랑인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미랑 그러면 번뇌에 지고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는 사람이 때로는 절망을 하고 너무 참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 해서 세상에 대한 증오심만 남아있고 이럴 때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실제 자살한 사람 있잖아요. 안 좋은 소식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리나라가 12년 올해 2016년 이잖아요. 작년에 2015년 12년 연속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로 체크가 되었어요. 12년 12년 동안 OECD에 가입한 나라가 34나라인데 그 가운데 한국이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BOSD 국가 중에는 북한이 제일 높답니다. 이건 국제연합에서 통계낸 거예요. 참 안 좋은 소식이죠. 이거는 뭐냐 한국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어떤 괴로움이 나타났을 때 괴로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할 줄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극복할 줄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불만 불평이 그게 이러면 거마 에라 모르겠다 스스로 자포자기한 상태가 되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만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행복 지수가 매우 낮은 나라예요. 매우 낮아. 우리보다 무사는 나라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종단에서 연수 교육이 있어서 인도 불적지 술래를 하고 왔어요. 아직도 인도 가면 부처님이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거지같은 애들이 따라다니면서 요새는 많이 달라더라고요. 전에는 루피 루피 하던데 요새는 1달러 1달러 이래요. 1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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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또 1달러 라는 거예요. 인도사회는 아시는 분 아지만 캐스트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신분 객차가 심합니다. 그리고 사성계급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가족 천민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몇 배가 돼요? 1억이 되는지 2억이 되는지 그 사람들은 주민등록도 신고도 잘 안하고 하니까 파악을 잘 못해요. 맨날 여기 가도 그런데 우리가 볼 땐 참 염치가 없고 나란다 가니까 경찰관이 말이야 맹세기 경찰관를 제복 있으면서 돈 있으면 좀 달라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게 인도요. 염치없어 보이고 참 생활수준 이랄까 문화수준이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낮아 보이지만 묘한 게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크게 불만을 안 가져요. 불만을 안 가진다 니까 주면 얻 넘기고 안주면 그만이고 편안해요. 그냥 그게 미안해가지고 그런 모습을 자꾸 이제 불교 성지 갈 때마다 우리가 보게 되니까 인도 가이드가 작년 기무였는데 우리 떠나올 때 미안해서 했는지 신 신 신 인도 인도 핸지 가이드도 우리말을 잘해요. 거지와 먼지는 잊어버리고 가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거지와 먼지는 잊어버리고 가려 잊어버리고 그런 거지와 먼지가 꽃꽃에 보이고 있지만 이 얘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행복 지수가 높다는 걸 자살은 안 한다. 이 말이온.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성질 못이게 죽는 사람 많이 있겠지. 성질 급하니까. 그래서 하은 법문을 잘 듣고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이 무한하다는 건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고 남보다 현재 사는 처지가 못하다 하더라도 마음은 또 하은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절대치로 두고 봅니다. 절대치로 길가에 버려져 있는 돌멩이 하나나 작풀 한 폭이 지가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이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모든 것이 화장세계 안에 있는 것이다. 두두가 비로여 물물이 화장 이든 똑같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가 화장 세계예요. 있는 그대로가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학의 다리는 길고 오리 다리는 짧고 다 uta 번호사 법 법 지가 번호사법 법 검정 섬 낙 영 측 산 서울 나 부산 나 여 똑같은 화장세계예요. 똑같은 이런 인치에서 볼 때는 절대 평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현상에 미혹하면 상대적으로 뭔가 마음이 불만 이런 것이 생기가지고 열등어식도 일어나고 말이에요. 내가 이런 일을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신도님이 크게 깊이 아는 분 있었는데 이분이 남편 되는 처사님이 군인이셨어요. 군인 군인이셨는데 대령까지 침국을 했어요. 대령에서 더 올라가면 벨이 달려잖아요. 벨이 달면 이제 중장이 되고 소장 중장 대장 이렇게 올라가서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건 상릉학교 출신이었는데 같은 기수예요. 또 부인도 여보 같이 다니는 사이예요. 친구예요. 그런데 영광급이라고 합니다. 소령 중령 대령을 여기까지는 내가 아는 신도님 처사가 승진을 먼저 했어요. 항상 1, 2년 먼저 승진을 했어요. 계급에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령되고 나서는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방영돼도 되나 이거 저 기자들 이 말은 뽑으소. 그런데 드디어 정권이 바뀌면 또 변화가 한 분은 대령에서 스톱 진급이 안 돼요. 항상 늦게 진급 받은 친구는 그냥 배를 달아버려서 정작 당사자들도 마음속으로 속상한 게 있었겠죠. 범부심지에서 볼 때 보살님이 부인이 못 견디는 거예요. 항상 자기 남편보다 늦게 진급하던 사람이 끝에 가서는 역전이 돼서 배를 달아버리고 자기 남편은 배를 달지 못해 결국 제대했어요. 딱 지나던 친구를 안 보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계속 사람들의 일반적인 감정으로 볼 때는 상대적인 어떤 열등감이 생겼다는 얘기 아니요. 부산 사람들 많이 그래. 누구 아주 새로 좋은 집을 샀다. 땅을 많이 사놨다. 하면 그냥 샘이 나고 나는 왜 이런 거 우리집 가장 왜 이리 쪼당고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쩔 수 있어. 이마도 뺏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에 이런 엉뚱한 사실이 잘못된 감정이거든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범부중생의 경우에는 잘못된 생각이 일어남으로써 자기 인생을 스스로 괴롭히고 스스로 학대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얼마나 내 마음속에 한 생각이 잘못 일어난 이 생각 때문에 자꾸 괴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안 편해지는 거예요. 비로자나 빛이 안 드니까 마음은 빛이라 했잖아요. 마음은 그리고 인생은 하응경에도 그런 범부는 나옵니다. 인생은 공한 거예요. 공한 거 다 요새 벌써 세상 시끌시끌한 내용은 말 안 해도 다 부산 사람도 손가락 다 끊어내야 돼. 이것도 뺏어. 공한 거야. 우리나라 삼국 시대부터 고려 이적 임금이 역대 왕들이 170여 명 있었어요. 저 끝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죽고 남은 한많은 생애예요. 한많은 생애. 그러니까 백년 미만의 인생에 너무 집착하고 살 필요 없습니다. 마음을 키워 살아야 돼요. 보살이 뭡니까? 마음이 큰 사람이 보살이잖아요. 우리 마음은 무한히 지금도 팽창합니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주가 지금도 끝없이 팽창한다는 거예요. 팽창하니까 우주가 되는 거죠. 가령 공간적으로 부피 지구본처럼 우주의 경계가 딱 한정 되어 있다면 그게 무한한 거예요. 한정 된 거지.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 내가 이런 상식적인 얘기도 가끔 책을 통해서 읽어보거든요. 근거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우주보다 더 큰 길을 했잖아요. 능경에도 설해져 있고 응각경에도 설해져 있고 능경 같은 데는 이렇게 비유를 해놨습니다. 허공 우주 공간이 허공 아니요. 허공이 우리 마음 대각 가운데서 생기는 것이 큰 바다에 함 거품이 생기는 것과 같다. 공생 대각 중 함 여해 일구발 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대단한 얘기. 우리 마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마음을 생각할 줄 알면 오늘 조금 기분 나쁜 일 있고 조금 손해본 일이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까지 마음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을 잘 모르겠네요. 시간이 어차피 다 됐네요. 그래서 이제 마음 무한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무한한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 그때 일어나는 순간적인 감정 별가 아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상스님의 법성계라는 계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항경대의를 요약해가지고 삼십성으로 나눈 법문이 있는데 삶이라는 건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생사 윤회를 하잖아요. 금생에는 태어나가지고 언제 또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중생의 삶이 부처가 될 때 생사 윤회를 벗어나니까 끝난다 하지만 인생은 끝없는 연속극이에요. 자꾸 또 전생에서 금생 내생 삼생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현재는 과거와 미래를 이어놓는 다리입니다. 낙동강 가면 다리가 많이 있듯이 우리가 하루를 사는 것은 어제라는 과거와 내일이란 미래의 다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음 본문에서는 오늘을 살 때 동시에 의지를 사는 거예요. 다리가 이쪽 저쪽 양쪽을 이어주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음 본문에서의 중생의 삶은 물론 그 실상을 바랄 때 이게 부처님 세계의 얘기인데 항상 어제 내일 동시에 사는 거예요. 어제는 지나가버린 날이고 내일은 다가오지 않은 날이다 하지만 오늘 속에 어제도 있고 내일도 있는 겁니다. 일은 있지 이걸 삼세의 인연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알아야 돼요. 해로만 하면 금년을 사는 것은 작년을 동시에 사는 거예요. 내년을 동시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사는 거예요. 시간을 전체를 쓰면서 사는 거예요. 물론 공간도 마찬가지 죠. 금생을 사는 것은 전생을 같이 사는 겁니다. 법성의 지에서는 그렇게 설명해요. 내생을 같이 사는 거예요. 이래서 삼생을 평등이 관하면 우리 누구나 다 부처가 된다 했어요. 이래 보관 무량 급하니 무겁 물에 영무 주로 달아 무겁 물에 영무 삼세 삼세 사 하면 초재 방편 성심 여기로 다나 무 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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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으로 강맹 가품 이라는 품에 설해져 있는 하음 사국 의 괴성 하나를 소개 했습니다. 읊었습니다. 일념 보관 무량 급하니 일념 한생각 비로자나 불 법신의 성품자리 일념 에서 한량 없는 급을 가나면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머무르는 것도 없다 무겁 물에 영무 주라 이렇게 설해져 있어요. 이렇게 알아보면 아까 설명했죠 현재를 사는 것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산다 이런 말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삼세의 일을 알아버리면 이렇게 알고 살면 초재 방편 성 심력 이라는 모든 방편 특별히 수행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모든 방편을 초월한다 성 심력 이라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열 가지 능력 심력 이라는 법수 용어가 있습니다. 부처가 되리라 이 말입니다. 일년보관 무량급 하니 무겁 물에 영무 주라 이와 같이 삼세의 일을 알아버리면 모든 방편 뛰어넘어서 그대로 부처가 되리라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본문 여기서 마치고 포장 엑시 퍽 이쏘 자막 퍽 이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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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아멘